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학점은 왜 이리 다 내놔 안 돼요 이리 내놔 이리 안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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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앉아서 이거 접시가 있으면 이 서류 갖다가 교무과에다 갖다 줘 교무과 갖다 주고 오란 말이야 얼굴하고 어울리는 짓이 나야지 무슨 일 있으세요? 이거 좀 봐라 저 숲껍댕이가 여기 앉혀가지고 이 학을 잡고 있다 어머 이거 종이학이잖아요 누가 아니라니? 왜 피났어? 의정이 주려고 그러는 거겠지? 아 진짜 승헌이가 의정이한테 종이학을요? 169마리네 공부하기도 바빴을텐데 진정으로 언제 접었을까나? 그만 좀 해 유치하다 유치해요 진짜 야 니들 항상 승헌이가 목석처럼 무뚝뚝하다고 했지? 봐라 얼마나 낭만적인 모습이니 이게 근데 승헌이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종이학을 적고 날리지? 아 뭔가 이상해 냄새가 난다 야 너희 지금 질투하니까 그러는거지?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야 교수님한테 종이학 접은거 169마리 다 뺏겼대 야 이 바보야 그러길래 교수실에서 그걸 왜 접어? 야 거기서라도 접어야지 안그러면 언제 그 이 4천마리를 다 접어? 어 4천마리 접어야지 20만원 생기는데 어? 벌써 시작했네? 어? 다 접어가는거 같은데 형 야 인마 어림도 없어 아직 그래? 아 내일이 숟값 갚기로 한다라 했는데 언제 다 접냐 이거 아직 2,853마리밖에 못 접었다 자준이 너무 빨래 알았어 숫잡은 놈을 이렇게 무서워 야 뭐해? 뭐해? 어? 뭐 아니야 그냥 비행기 접을래? 어 요즘 너무 많이 힘들지? 우리 아직도 안 힘들지? 그래 너 그래 그래 승헌아 어? 나 나갈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하던거 계속해 그래 그래 응 제가 응 승헌아 항상 느끼는거지만 넌 정말 순수한 소깜댕이 같아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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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뭘 잘못 먹었냐? 왜 저래? 상탈 안좋다 우리야 항상 그렇지 인마 야 근데 이건 아까 새끼치라고 좀 크게 잡아놨더니 왜 안되는거야 한마디 더 만들자 어? 그래도 다행이야 잡놈 숫놈 봐 그치그치 야 그게 틀렸구나 근데 또 알을 키워야되잖아 에휴 이건 물 맞아? 응? 맞는거야 뭐야? 어? 야 야 저저저야 외상수값 맞지 외상수값 어? 야 야 저저거 저저거 왜 왜 왜 왜 학교에 와있냐? 어? 야 튀어 튀어 이마 승헌이 어떻게 승헌이 아이 승헌이가 문제야 튀어 진짜 빨리 와 왜 그래 빨리 와 어디였어 어머 성성원씨 아하하 아휴 왜그래요 어머 왜 왜 어쩐일이세요? 어쩐일은요 오늘 있잖아 오늘 왜 아 그렇죠 좀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 왜 어머 어머 어 안녕 어머 어머 저기 승헌이 오빠 아니야? 헉 어 아 아 그럼 오늘 외상값을 못 주겠단 말이에요 예 아 이거 우리 오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기 아 진짜 왜 그래요 저 내일 돈이 꼭 생기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은 확실한 거예요? 예 그럼요 아 정말 내일 확실한 거죠? 확실하죠 아니 우리 오빠 불러오고 아 진짜 왜 그래요 내일 꼭 드릴 테니까 제가 약속할게요 진짜로 자 약속 음 예 약속이요 응 응 응 잠시만요 야 이재희 그게 정말이야? 어떤 여자가 학교에 찾아와서 승헌이 막 찾았다는 게? 아 그렇다니까 둘이 손까지 걸고 희석거리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응 천하의 의정밖에 모르던 승헌이한테 그런 얘기 Awareness 뇨